최근에 남자친구가 추천을 해준 거예요. 찬물 샤워를. 어? 에? 찬물 샤워 해보신 적 있어요? 굳이 목을 그렇게... 근데 이 찬물 샤워하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돼? 신체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전 신체보다 마인드셋 때문에 그래요. 사실 이 뜨거운 물 얼마나 편해. 따뜻해. 나가기 싫어. 근데 이때 내가 이거를 뜨거운 물에서 요렇게 돌리는 이 용기. 타가운 샤워로 나는 용기를 얻었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향신되는 거예요. 빨리 한 번만 해봐요. 근데 이걸 하나를 딱 돌려서 찬물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착. 안타올! 이렇게 하면 돼?